반갑습니다. 2020년 1, 2회 통합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 문제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2020년은 1회와 2회가 통합되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또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산업안전기사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덕을 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하고 같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안전관리론입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경고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류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문제풀이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한 문제를 가지고 욕심을 내어서는 한 10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10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2문제, 3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올 때는 또 변형되어 나오겠죠. 응용되고 그죠. 거기에 대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표지는 검경지안 제가 이렇게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류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성면, 허가, 금지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안에 있는 종류를 우리가 다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림과 명칭을 알아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되 전체적인 종류를 한꺼번에 꼭 알아야 되는, 암기하셔야 되는 걸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통째로 그대로 다 암기하시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또 요구하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시라는 겁니다. 검지 표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검화인 보물입니다. 또는 보물인 검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검화인 보물을 어디에? 탑차에 싣고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출사한다, 선거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연, 화기검지, 보행검지, 물체이동검지, 탑승검지, 차량통행검지, 출입검지, 사용검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출입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사업체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검지 표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는 법령으로 정한 것은 통째로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문제에서는 경고 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경고 표지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로 나타내는 마름모에 해당되는 것과 그리고 화학물질 이외의 경고에 해당되는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마름모에 해당되는 건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검지 표지가 색상이요. 색깔이 기본 모형이 빨간색입니다. 관련 부호와 그림은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경고 표지도 마름모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모형이 빨간색입니다. 검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아주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에 해당되는 즉 기본 모형이 빨간색인 것은 반드시 전체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급한 인산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급인산부는 폭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급성, 독성물질, 인화성, 산화성, 부식성, 폭발성, 바람성물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도 안전표지에 관련된 문제는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경고 표지라고 그랬지만 사실 삼각형에 해당되는 경고 표지까지 다 알아두시기는 힘이 듭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차량 통행이라는 것은 차량 통행 검지에 해당되는 탑차할 때 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뒤에 경고라는 말만 붙였지 사실은 검지로 가야 될 내용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안전표지 그러면 공부하실 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검지, 경고, 지시, 안내 해당의 색상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지시도 뭡니까? 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나타내는 거죠. 안내는 녹색 바탕에 흰색 또는 흰색 바탕에 녹색으로 나타냅니다. 관계 자외는 물론 색상은 없습니다. 종류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뭡니까? 색도 기준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점, 이왕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빨리 한번 정리합니다. 7.5, 4에서 앞에 1 붙여 14, 마이너스 2라인 플러스 1라인 마이너스 라인. 공식을 제가 드렸죠. 그대로 하시면 12, 10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해서 1을 더해서 놓으면 5, 8.5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라인은 빼주면 2.5 됩니다. 4는 그냥 따라 내려오면 된다 그랬고 맨 아래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색도 기준도 다 정리가 됩니다. 과로 넣기라든지 필기 문제에서는 맞지 않는 것 또는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표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표지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다음의 문제가 다르게 또 응용돼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견해를 발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이것도 여러 형태로 문제를 조금 혼란스럽게 출제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심포지엄과 패널 디스크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요. 전문가라는 말 또는 패널이라는 말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발제자 이런 것도 물론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지만 그것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또는 패널들이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바로 참가자들과 토론을 이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심포지엄입니다. 그렇죠? 패널 디스크션은 그럼 지금 나온 문제의 답은 1번 심포지엄입니다. 그렇죠? 그럼 패널 디스크션은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까? 앞에 나온 패널들이요. 자기들끼리 패널끼리 먼저 토론 또는 의논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토론을 이어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청중들과 같이 토론을 이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패널 디스크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널 디스크션에서는 견해 발표라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포지엄에서는 앞에 나온 패널들이 먼저 토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견해만 발표하고 청중과 바로 토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약간씩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습거나 응용하더라도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버지셰션은 뭡니까? 66회의라 그랬죠? 그렇죠? 6명씩 6분간 먼저 토론을 한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랬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꼭 나와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